두잇 우결 미션 앱 두잇 어플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인, 친구, 지인들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션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데이트 소재를 원하는 연인이나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해 소원했던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관계 향상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먼저 두잇 우결 미션을 켜고 메뉴 하단 시작하기를 눌러 간단한 프로필을 입력한 후 두잇을 시작합니다. 목록 메뉴에서 두잇하고 싶은 미션들을 선택합니다. 미션은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할 수 있으며 공개, 비공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인증샷을 찍어 미션이 완료된 후 미션 제목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완료하기를 합니다. 공개로 시작한 미션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자랑하기를 통해 두잇 광장에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. 두잇은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나 애인과 함께 미션을 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. 메뉴 하단 활동 메뉴에서 우측 상단 친구 리스트를 클릭하세요. 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친구들 가운데 두잇을 설치한 친구가 있다면 자동으로 친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미션 설정 시 몰래하기로 설정한 후 미션을 수행해보세요. 미션 수행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미션이 진행되며 완료 후에는 함께하기로 설정한 친구에게만 깜짝 선물로 미션이 전달됩니다.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참 좋겠죠? 뻔한 데이트, 심심한 주말에 지친 당신 당신의 일상도 예능이 되는 두잇 우결 미션을 지금 바로 두잇해보세요. 레드벨에 지친 당신의 일상은 여러분의 일상은 감사합니다.